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바이퍼 서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방 좋습니다 아 왜 다행히 안 죽었네 처음에 나왔을 때 죽는게 제일 중요해 어이가 없긴 하지 아이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별로 크게 의미 없을라봐 바이퍼는 왜 이렇게 빨라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깜짝 놀랐네 갑자기 빨라져가지고 욕심부 어 나름 많이 차이나네 아 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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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보이더라도 기다리십시오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아아 걸어와줘야되겠구만 아 위험였던 위험해스 진짜 위험해스 하나밖에 없네 요 사이로 잘해야 되는 것이네 맞은 것 같은데 안맞아 안맞았네 어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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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나왔습니다 소울 조각하고 아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바이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우